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엄마 일하러 안 가면 돈이 없고 엄마 일하러 가면 동생을 돌볼 애가 없어서 학교 수탑하는 애들이 거의 80%예요 이 동네에 사는 애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채워주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해 주소서 내 bonnet Ethiopia